수사불베의 김차상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 시선ceğ! 그리고 이 시선을 구매한 팀 그건 왜 난이도가? 승림의 캐릭터 일단 저번에도 한번 뛰어봤어가지고 친정팀이랑 상대한다는 그런 가운데가 새로운 같아요 항상 근데 지금 저의 석합팀은 김천상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. 연기 연기 찬뿌리! 경감이다! 공룡! 총알 너무 늦게 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나마 터져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건물 터질거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가 없었는데 오늘 다같이 승리를 위해서 싸워준 팀 동료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 김천상무가 더욱더 높은 2순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리! 이겼다! 자 한 번 더 계시라도 오실게요 하나 둘 셋 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쳐도 줄줄 나는데 더운 날씨에서 진짜 양킹이 쳐서 너무 진짜 이 안을 보면 너무 멋있어서 우리 더욱 좋은 후원을 발휘하고 더 홈경이라서 더 이익이 또 제조사 이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미국에서 현장으로 금방 저는 그 안을 보였어요 천국이에요 ㄲ Bundesregierung 와 이거 진짜 약간 대단한 조사 의식 이리와 타고 ㄲ ㄲ ㄲ 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